1. 차가운 카리스마와 인간미 있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너무나 기대됩니다. 가디건의 살짝의 트윙클 트윙클 빛나는 우리의 손예지씨. 손예지씨만이 소화할 수 있죠. 마음에 사로잡으실지 두 분의 커플 케미. 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 저도 촬영하면서도 중간중간 바쁘지 않았었고 저는 진짜 대단한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충분히 있는 배우 언니이기도 하지만 배우로서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그리고 이번에 연기가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걸 느끼면서 진짜 대단하다. 존경한다. 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. 그만큼 너무 좋았고 저희도 동대꽃을 이길 수 있을까요? 10%라고 얘기하지 않았어. 시청률도 너무너무 중요하죠. 네 일단 더 새로운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흥미롭게 봐주실 수 있는 작품이 될 거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